준비하시고, 시작!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윙자가 보이네요. 조금 전에 두 분이 하셨던 것 같은데 과연 뭘까요? 약간 어려울 수 있죠? 좋아할 남이 무슨 표시가 되죠? 하트하트? 사랑이죠 그게? 힌트 드릴게요. 사랑이 제일 먼저 옵니다. 사랑의... 어, 좋아요. 지금 거의 가고 있어요. 카람씨. 사랑의... 사랑... 자, 아시는 분은 본인 이름을 외쳐주세요. 송강! 송강이 가져갑니다. 사랑의까지는 여기서 했는데. 송강씨? 사랑의 총알 쓰고 윙크. 어? 맞아요? 해주시겠습니까? 그 미션까지 해야만? 알겠습니다. 사랑의 총알 쓰고 윙크. 오, 김소연씨. 이런 부분이 있었군요. 자, 송강씨. 자, 앞을 보시고. 총알을 조금만 더 멋지게 쏴주시겠어요? 자. 세상에 이게 뭐야? 죄송한데 사랑의 총알이거든요. 진짜 총이 아니고. 사랑의 총알입니다. 사랑의 총알. 저격수 아니고요. 사랑의 총알. 아, 완벽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트 가져갑니다. 사랑의 총알입니다. 아멘